1. 올블랙 드레스 룩 첫번째, 올블랙 드레스 룩 연말에 빠질 수 없는 미니 올블랙 드레스 룩 2020년 FW 트렌드 체크코트와 매치해주면 고급스러운 느낌과 우아한 느낌 동시에 겟! 슈즈까지 올블랙으로 맞춰주면 시크 도도녀 룩 완성! 고급스러운 양털 슈즈가 럭셔리한 무드를 선사해요 두번째, 어스턴 포멀 페미닛 룩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트위드 자켓 사랑스러운 핑크톤의 트위드 자켓을 입고 2020년 FW 트렌드 컬러인 어스턴의 스커트를 매치해주면 연말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빛나는 룩 완성!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양털 슈즈까지 매치하면 야외 송년회 파티에서도 따뜻! 따뜻! 세번째, 레드 드레스 룩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날 연출하기 좋은 레드 드레스 룩 이번 겨울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레드 드레스와 더불어 의상에 시선을 져줄 수 있는 포인트 슈즈 모던 클래식한 양털 슬리퍼로 파티룩 완성!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되어보아요! 이번 연말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?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기! 안녕!